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CNI 뉴스입니다. 충남지역 인삼 수출액이 4년 만에 1.5배 증가했습니다. 지난해 도내 인삼 수출액은 1억 1,200만 달러로 2012년 1억 4백만 달러와 비교하면 7.7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. 이는 지난해 전국 수출액의 60% 이상을 점유한 것이고 4년 전인 2009년 7,100만 달러와 비교하면 57.7% 늘었습니다. 이처럼 도내 인삼 수출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인삼률 제조업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데다 충남인삼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